지난 2월 농축수산물의 수입 물가가 극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지수는 112.6으로 지난해 2월보다 31.7% 올랐습니다. 부문별로 보면 농산물의 수입가격지수는 33.3% 올랐고, 축산물은 36.7%, 수산물은 13.5% 올라 농산물과 축산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. 생두와 재분용 밀, 사료용 옥수수 등이 50-70% 급등하면서 곡물 가격이 42.3% 올랐고, 냉동 소고기가 57.3%, 냉장 소고기가 47.7% 올랐습니다.